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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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 얘는 뭐냐 2차 방식의 두근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데 이건 조금 더 응용되는 겁니다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두근이 모두 이제까지는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 하면 어떻습니까 0보다 두근이 크면 둘 다 양수근 아닙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0보다 큰근인 것은 양수근을 했었는데 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모든 실수보다 피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피가 있어 두근이 피보다 클 수 있잖아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두근이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거면 이럴 수 있지만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은 한판초로 끄립니다 딱 이것은 한판축이에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한판 축구할까 축구할까 이겁니다 한판축 한판 축구할까 이거예요 한판축 피보다 크면 먼저 함수값 이 피가 대입하면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함판축 이겁니다 교재 안 나왔어 선생님만의 비법이야 이렇게 이어지면 날라가지 않아 한판축이야 한판축구할까 그러면 함수값 fp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fp가 양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가 p가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실근 같지 않고 허근 가다도 fp는 양수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피보다 두근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크고 작음이 있다는 소리는 실근인 거잖아 이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해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딱 그래서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 필요한 거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나 같은 거야 d가 0보다 큰 근 d가 0인 근 이해 되죠 두 근이니까 그러면 함수값 0보다 크겠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두 개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게 만족할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p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알파 베타야 응? 함수값은 양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근데 p보다 두 근이 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보다 더 큰 근이 되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이 대칭축 이 대칭축이 p의 오른쪽에 와야 돼 그치? 그러면 무조건 p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를 만족해야 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꼼짝없이 두 실근은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연립부동식이야 한 판 축 한 판 축 이해되셨겠죠? 한 판 축구할까?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을 갖고 필수의 제 24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24번입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근이 위치를 1보다 크다라는 위치를 묻고 있어 그죠? 0보다 크면 부호야 0보다 크면 둘 다 양근이잖아 그럼 1보다 크니까 양수일 수도 있지만 1보다 작을 수도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묻고 있다고 조금 더 확장이야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이렇게 자 그려줍니다 여기에 1이 있어 이 그래프가 1의 오른쪽에 오면서 이렇게 와야 돼 근데 두 근이라고 그랬어 다르단 말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이었을 때는 함수가 먼저 함수가 F1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따라서 판별식 한 판 축구할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대칭축 대칭축 축이 마이너스 2에이번의 B야 뭐가 돼? 마이너스 2에이번의 B니까 써 2 곱하기 A분의 B 얘가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야 한 판 축구할까? 한 판 축 됐죠 그러면 첫 번째 F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에이 플러스 4에이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2에이가 될 것이고 이거 이항시켜주니까 2가 될 것이고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갑니다 짝수배니까 4분의 뒤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4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인수배에 들어갑니다 그럼 A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A는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A는 큰 놈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조금 올 수 있겠고 축 플러스 될 것이고 약분 때리니까 A는 1보다 큽니다 이 3개의 공통 범위를 찾습니다 일단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똑같이 되겠죠 수입성 갑니다 이건 A축입니다 그럼 A가 일단 1보다 크대요 이거 둘 다 똑같아 그 다음 A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1보다 작거나 같겠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공통 범위는 어디입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빵꾸 났고 채웠으니까 공통 범위 없는 거고 따라서 내가 구할 A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사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판 축입니다 1보다 클 때 오케이? 실리근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P보다 작을 때입니다 아까는 P보다 클 때였고 P보다 작을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프 딱 그려봐 P가 있어 P보다 작을 때 역시 함 판 축입니다 함수값 P를 대입해 0보다 크겠죠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P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 접할 수도 있어 서로 같은 두 실근 문제가 두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클 거고 같으면 중근 갖는 게 D가 0일 거고 됐죠? 축은 그다음에 대칭축 얘가 뭐보다 P보다 작아야 돼 대칭축이 P보다 작아야 돼 아까는 아까는 P보다 클 때는 얘가 0보다 크다 P보다 크다 하면 될 것이고 P보다 작다면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 차이야 이거 하나 차이라고 됐죠? 이 세계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한 판 축구할까? 이겁니다 자 이거 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없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어 위에서 어 확인 체크에 연습 문제 좀 있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두군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니까 실근의 위치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탁 1이 여기 있습니다 1보다 작다는 소리는 뭐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거나 됐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럼 첫 번째 함수값 응? F1은 양수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위치니까 판별식 짝수배가 아니죠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클 때고 얘가 0과 같을 때니까 그 다음에 대충 축 축 이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얘가 1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만족해 됩니다 그럼 먼저 F1을 풉니다 F1은 2 더하기 3 더하기 O M O M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O M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첫 번째 조건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판별식 D입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 C O M이 0보다 큽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8 8호 40 M이죠 그러면 40 M 이항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M은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약분 안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지 그러니까 무조건 만족합니다 무조건 대충 축은 1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무엇보다 작습니까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등호 빠트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리근의 위치입니다 이해 되셨죠 이제 자 세 번째가 돌아가겠습니다 교제의 순서랑 순서를 살짝 바꿉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어요 아까는 첫 번째는 P보다 클 때 두 번째는 P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P와 Q 사이에 있을 때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접할 두 근이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 없어 서로 다르단 말이 있으면 이것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 판 축이야 이것도 함 판 축이야 함수값은 P를 대입해도 양수고 Q를 대입해도 양수입니다 FP도 양수고 FQ도 양수다 이거죠 하나가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닙니까 대칭축 이 대칭축이 이제는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칭축이 P보다 크겠고 Q보다 작다 이거 하나 추가됐고 이거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게 되죠 이게 한 판 축이라고 그러니까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Q 사이에 있다 위치는 무조건 한 판 축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무조건 한 판 축이야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해제 25번입니다 2차 방식에 두 군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0과 2 사이에 있어 실근의 위치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차의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죠 이 사이에 두 군이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 아닙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사이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두 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옵니까 함수칸 그 다음에 판별식 한 판 축구할까 대칭축 함수값은 F0 도 양수고 외우는 게 아니야 보고 읽는 거야 양수고 판별식은 어 판별식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클 수도 있겠고 서로 같은 두 실근 같을 수도 있잖아 대칭축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환별 계수 1 1창합의 계수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M 플러스 M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겠고 뭐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음 그럼 첫 번째 함수값 F0을 대입합니다 제로 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M은 1보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F2가 0보다 크니까 2를 대입합니다 그럼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것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M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M 얘가 죽을 것이고 얘가 2항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M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부동은 바뀌겠죠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함수값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M은 1보다 작겠고 M은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면 뭐죠 3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함수값은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파멸 D가 0보다 크는 같으니까 D는 자 B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4지니까 마이너스 4의 2시니까 플러스 4배 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는 같다가 되겠군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자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얘가 죽습니다 그럼 M제곱 플러스 8M이니까 M으로 묶어주면 바로 M 플러스 8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이걸 풀어주면 M은 작은 거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겠고 자 또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두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0보다 크겠고 어차피 여기에 곱해 M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20 빼줄게요 그럼 부동산이 변하지 않습니다 M만 남겠고요 얘는 2보다 작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 이거 이것을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익선이 되겠죠 수익선이 작아갑니다 가지면 M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M이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M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네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은 이쪽에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 범위 밖에 이거랑 이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2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습니다 2가 이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 오죠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범위가 되겠군요 됐죠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은 M은 0보다 크겠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 맞습니까 0보다 크겠고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겠고 등호가 들어가죠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와 이 부동식품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판축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한판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센스 시간이 지나서도 그래서 여러분 복수 반복 복수이 필요해요 한판축 이해 되셨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돌아가겠습니다 두근 사이에 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판축이었고요 이제는 두근 사이에 피가 있어 피보다 크다 피보다 작다 뭐 피큐 사이에 두근이 있다 이거는 한판축이야 근데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판축이 아니야 나머지는 함수값이야 이런 상황이죠 두근 사이에 피가 있어 근데 2차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내려갔다가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는 소리는 응?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때 내려와서 베타 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최고창의 양수라면 그렇죠? 그럼 뭐만 만족하면 돼? 함수값만 있으면 돼 어떻게? F 함수값 하나 F, P만 음수 되어온다는 거예요 왜? 내려올 때 하나에서 만날 것이고 올라갈 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란 두 실근을 무조건 갖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입니다 실근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P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되면 P가 양수가 P가 양수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수값이 음수면 음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청청이 양수면 어차피 이 음수니까 내려올 때 만날 것이고 올라갈 때 만난다 이거지 서로란 두 실근을 무조건 그래프의 특성장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F, P만 음수면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란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함수값 하나만 끝나 이해 되죠? 이거 하나 함수값 하나만 끝난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이다 쉽죠 이거? 오케이 관련된 문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서 교재에 없어요 선생님이 갖고 온 겁니다 두군 사이에 일이 있을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려 두군 사이에 최고창이 양수니까 알파 뭔지 모르겠어 그 사이에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할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1을 대입해주면 이 값이 바로 F, 1이 반드시 음수되면 돼 그러면 음수가 되면 내려올 때 만나고 한 실근 올라갈 때 만난다 이거지 서로란 두 실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1을 사이에 두고 1보다 작은 근 1보다 큰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F, 1이 음수되면 돼 갑시다 F, 1 들어갑니다 3 마이너스 5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음수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음수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A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A의 범위는 1보다 크겠고 4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A값의 범위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2, 3, 2개 어? 정수의 합을 구하라 2 더하기 3, 5 이런 식으로 수능이나 내신에서 묻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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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떻게 음? 자 이 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0보다 크겠고 그다음에 1 뭐 뭐 뭐 요런 사이 어? 요요요 뭐 요렇게 있다 두 군이 0과 한 근은 0과 1 사이 있고 한 근은 1과 2 사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렇게 여기 0이 있잖아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나는 저 2차 엄청 최고차장인 양수니까 어떻게 가면 돼? 뭐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뭘 만족하면 돼? 제한된 조건을 줬잖아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는 그렇지 F0은 양수야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F1은 음수야 그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F2는 양수야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고 함수값이라고 실근의 위치라고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많으면 말수록 함수값이 끝난다고 이거는 알겠죠? 오케이 이걸 집어넣고 산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값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총정리합니다 오늘 배웠던 거 2차 번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ABC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인 2차 번식이 있어 그럼 A가 양수인 두 실근이 알파벳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거와 Y는 0과의 연립시켜서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피부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될 것이고 어때요?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근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뭐라고 했어? 함 판 축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의 순서는 얘가 함수과 함수과 FP가 양수고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왜 같은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칭 축 축이 P보다 크다 함 판 축이다 그 다음에 P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명심 됐죠? 교재가 부족한 부분 교재가 조금 세심이 세심이 못 파우면서 선생님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뭐다? 한 판 축이다 어? FP가 이게 함수값 양수고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됐죠? 한 판 축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PQ 사이에 있다 이것도 한 판 축이야 PQ 사이에 있다 그럼 함수값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축 축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것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다 두 분이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한 판 축이다 이 세 가지만 한 판 축이야 이 딱 세 개만 한 판 축이야 나머지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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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PQ 사이에 두 분이 있다? 아니면 뭐 어? 뭐 이렇게 두 분이 모두 이 세 가지만 한 판 축이고 아까 풀어봤던 나머지 특수한 조건들을 주는 것은 전부 다 함수값으로 거의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P가 있는 건 이 경우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FP만 음수됩니다 딸랑 이거 하나면 된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만 한 판 축이야 나머지는 거의 다 함수값으로 다 끝납니다 함수값의 위치로 끝난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오늘 배웠던 청년이 들어갑니다 실근의 부호가 뭐고 실근의 위치가 뭔지 아시겠죠 부호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면 양수근이고 0보다 작으면 음수근이지 않습니까 결국 얘가 이것에 포함돼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있어 드렸을 때 두 분이 모두 양수율 조건은 그래프 그리야 원점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양수율 조건은 뭐랑 똑같냐면 0보다 클 조건이야 두 실근이 0보다 클 조건 클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어 같을 수도 있어요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그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다 0보다 크고 같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판축으로 끝낼 수 있어 함 판 축 함수값은 뭐지 F0이 양수야 이건 0보다 둘 다 큰 근이야 판별식은 뭡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다 축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이렇게 풀어도 똑같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원점 왼쪽에 있겠고 서로 같은 두 근 됐죠 역시 두 근의 합은 음수니까 0보다 작겠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거 역시 0보다 작은 근이기 때문에 어 한판축입니다 함수값 F0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입니다 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습니다 됐죠 한판축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조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랐을 때는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음수되면 된다 두 근의 곱이 음수되면 된다 이것도 한판축으로 끝날 수 있다 어떻게 이건 함수값만 가면 된다 F0이 음수되면 된다 F0이 음수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 되나요 이해 되나요 여기서 F0이 음수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깊게 들어간다 부호가 다른 두 근 이란 조건 안에서 절대값이 되는 조건이 좋은 경우 두 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일 조건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똑같아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야 그죠 부호가 똑같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조건 그래프를 그려봐 음근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양근보다 커야 돼 그러면 부호가 다른 거니까 곱해주면 음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양수의 음수야 음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조건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는 소리는 절대값 양수가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는 두 근의 부호가 역시 다르니까 음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근보다 작다는 절대값이 큰 거니까 양수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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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음 그 다음에 2체보다 실근의 위치입니다 두 근의 위치가 P보다 커 그럼 저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판축이다 대체 한판축 갈까 그래서 F, P가 양수 판별식 대칭축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P보다 작다 했을 때는 역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근이니까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이다 F, P는 양수고 대칭축 똑같은데 대칭축이 P보다 이번엔 작다 됐죠 두 근이 P, Q 사이에 있다 P, Q 사이에 있다 역시 한판축이다 근데 F, P가 양수고 F, Q도 양수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칭축은 P와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참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함수값 하나로 끝난다 함수값 얘는 하나다 F, P가 음수다 이러면 끝난다 F, P가 음수다 이거다 됐죠 그래서 표를 가르쳐줬습니다 P 크다 작다 P, Q 사이에 있다 이때는 뭐다 한판축이다 이때도 한판축이다 이때도 한판축이다 그런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함수값만 있으면 된다 함수값만 음수다 정리 쫙 끝났습니다 됐죠 답이 왔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고요 오늘의 명은 오늘의 명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거 가슴속에 새겨두시면서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을 넘어갑니다 드디어 3단원 갑니다 도형의 동정식 평면자폐식스만 원해만식 도형의 이동 역시 이제까지 여러분 수학 공부 해봤겠지만 수학은 단기 완성이 아닙니다 빠르게 끝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완성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돼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앞부분 너무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 돼 단기 완성이야 어디 가서 단기 완성 빠르게 끝내준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쉽게 유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린 거야 수학은 단기 완성이 아니라 단계 완성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다음 그래서 3달의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때부터 출발한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럼 뭐 해야 돼? 숙제해야지 숙제 개념 복식 개념 울림 당연한 거지 필수의 제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준 것도 다시 풀어봐야 돼 확인 체크 여러분이 하고 채점하고 여러분이 풀어보고 채점하고 채점하고 틀렸으면 바로 선생님 강의 봐야지 왜 누가 끄떡거려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맞고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봤대 재도전 그래도 틀리면 세 번째는 그래도 한번 봐도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를 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틀린 그런 문제와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 그러면 강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응? 엄청나게 줄어들어 시간이 알겠죠? 이렇게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수고 많았고요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10개월 신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